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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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n B, B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나오는 코드를 보면요. G 코드를 누르고 6번 줄 그리고 4번, 3번, 2번 줄 1 & 그리고 타격 그리고 G, H, B 코드로 바꿔서 보면 그리고 Em 코드 있는 부분 Em, 타격, Cm7 그리고 타격 그래서 A 파트 부분은 G, G홈 B Em Cm7 이 두 마디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은 B 파트 Am7 그리고 G, H, B Cm7 Am7은 5번 줄 2번 줄 1번 줄 G, H, B도 마찬가지로 5번 줄 3번 줄 2번 줄 그리고 Cm7 그리고 Cm7은 5번 줄 5번 줄 3번, 2번, 1번 줄 그리고 반대로 Cm7부터 B7 온 D샵 그리고 Em7 Fm7 G온 D A온 C샵 그리고 Cm7 그리고 Am7 Fm7 Fm7 B 파트 한번 천천히 쳐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C 파트는 A 파트랑 비슷하지만 앞에 G 코드 리듬이 조금 달라요. A 파트는 8분음표로 이렇게 쳤다면 C 파트는 저음 8분음표와 16분음표 이렇게 구분해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C 파트의 마지막 부분 Em7 G온 D Cm7 그리고 D 파트 부분 자, E 코드랑 A마이너 코드로 이루어졌는데 쉽게 쉽게 끊어서 연주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쉽게 쉽게 8분음표로 E 코드 A마이너 코드 최대한 쉽게 악보를 그려놨으니까요. 천천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